안녕하세요, 은지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씨. 여기 분위기 괜찮네요. 자주 오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사실 처음 와봤어요. 친구가 추천해준 곳이거든요. 은지씨는 커피 좋아하세요? 네, 커피 없으면 큰일 나요. 민준씨도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평소에 라떼를 많이 마시는데 오늘은 좀 더 깔끔한 걸 마시고 싶어서 아메리카노 마실게요. 네, 저도 그냥 아메리카노 마실게요. 안녕하세요, 은지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씨. 여기 분위기 괜찮네요. 자주 오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사실 처음 와봤어요. 친구가 추천해준 곳이거든요. 은지씨는 커피 좋아하세요? 네, 커피 없으면 큰일 나요. 민준씨도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평소에 라떼를 많이 마시는데 오늘은 좀 더 깔끔한 걸 마시고 싶어서 아메리카노 마실게요. 네, 저도 그냥 아메리카노 마실게요. 안녕하세요, 은지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씨. 여기 분위기 괜찮네요. 자주 오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사실 처음 와봤어요. 친구가 추천해준 곳이거든요. 은지씨는 커피 좋아하세요? 네, 커피 없으면 큰일 나요. 민준씨도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평소에 라떼를 많이 마시는데 오늘은 좀 더 깔끔한 걸 마시고 싶어서 아메리카노 마실게요. 네, 저도 그냥 아메리카노 마실게요. 안녕하세요, 은지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씨. 여기 분위기 괜찮네요. 자주 오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사실 처음 와봤어요. 친구가 추천해준 곳이거든요. 저는 평소에 라떼를 많이 마시는데 오늘은 좀 더 깔끔한 걸 마시고 싶어서 아메리카노 마실게요. 네, 저도 그냥 아메리카노 마실게요. 안녕하세요, 은지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씨. 여기 분위기 괜찮네요. 자주 오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사실 처음 와봤어요. 친구가 추천해준 곳이거든요. 은지씨는 커피 좋아하세요? 네, 커피 없으면 큰일 나요. 민준씨도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평소에 라떼를 많이 마시는데 오늘은 좀 더 깔끔한 걸 마시고 싶어서 아메리카노 마실게요. 네, 저도 그냥 아메리카노 마실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